팔색조 같은 연기자다 라는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러브리티를 기대하고 있고 보실텐데 공개를 앞두고 일단 마음이 어떠신지 우선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어떤 주인공으로 작업을 했던 작품이라 물론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감정도 너무 세세하게 변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열심히 촬영에 임한 작품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스태프분들의 노고도 있었기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작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시리씨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규영씨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요? 다양한 모습 제가 여태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모습이 있는 팔색초 같은 연기자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이 꼭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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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